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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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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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혹시 제가 제 이름 모를까봐서 아 이름 불러주실 거예요? 네! 세 번만 해볼까요? 세 번만? 네! 세 번만에 딱 끝낼 수 있죠? 네! 단 한 번도 제대로 맞춰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오늘 의정부에서는 딱 세 번만 하고 한 번 끝내볼게요 시작! 장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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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만약에 한 번에 끝나면 아마 기네스북이 올라갈 만큼 놀라운 일일 거예요 단 한 번도 한 번에 끝낸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불러드렸던 곡이 풍악을 울려라 라는 노래였어요 여러분들만 한 번 해볼까요? 하나, 둘, 시작!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더 글썩하게 한 번 더 풍악을 울려라 하나, 둘, 시작! 둘, 시작! 아, 좋습니다 좋아요 여성분들만 여성분들만 시작!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한밤 더 통합을 울려라 됐어요 됐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남성분들만 왜 웃으시는 거예요 남성분들만 준비됐어요? 안 계세요 오늘? 남성분들만 하나 둘 시작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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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아랫배에 힘 빡 주시고 하나 둘 시작 온 세상 떠들썩하게 한밤 더 통합을 울려라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처음 할때보다 점점 나아지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니 여러분 여러분 올해 이 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저도 달력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요 그렇죠 선선해져서 우심코 오늘이 며칠인지 봤더니 벌써 올해가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더위가 지나갔나 싶었더니 벌써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렇게 날씨 좋은 가을 날이 며칠 안 되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있을 가을 마음껏 행복하게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인생에 대박 나길 바라면서 대박 날 테다 라는 노래 들려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박 마세요 자 가봅시다 오늘은 또 몇 시쯤에 갈 거예요? 감사합니다 가을 때가 웬만한 눈치상 실패했어 매일 밤 가득한 옷 속에 손이 막힌 것 같은 마지막은 잘 봐라 꿈 좋은 너로 뱀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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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게로 와라 크게 한 번 터뜨려 보자 그대론 나를 따라 따라와 니가 위너다 빨리 빨리 따라와 좋아 정춘아 좋아 힘을 내봐 웃겨 세상아 대박 날 테다 순죽 잊고 오늘도 난 버텨 며칠만 참자 월급만 해결시다 천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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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로 잘 못하면 나를 믿고 다년만 말 말하네 내가 잡아 잡아 꽃 터진다 되니까 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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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애게로 와라야 그게 한 번 터뜨려 보자 그대론 나를 따라 따라와 니가 위너다 빨리 빨리 따라와 좋아 좋아 정춘아 좋아 좋아 힘을 내봐 웃겨 세상아 대박 날 테다 터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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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대박 날 것 같은 분들만 다시 소리 질러 터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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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실란 왠ич 따라 따라와 네ன 이러한 좌 WITH często 쉬 tür 훌륭한 힘을 내봐 내가 세상아 대박 날 먹 tres 대박 날 데다 대박 날 데다 대박 날 데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자료님께 반갑하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집에 가지 마세요 우리 이쪽에서 잘 안 보이시죠? 고맙습니다 우리 그쪽도 안녕하세요 잘 안 보이시죠 밀면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어디요 어디요 아니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까지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네 화면만 화면만 잘 보여요 자 어디요 어디 그쪽도요 네 반갑습니다 어 여기 많이들 계시네요 아 저기 미칭에 있다 여러분 저기 그 여기 그 팥빙수집 가게 좀 한번 다 같이 봐주세요 우리도 손 한번 흔들어 드리죠 팥빙수집 가게 네네네 어디요 어디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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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요 어디 어디 아 저기 저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와 함께한 오늘도 이 무대가 여러분 지금 표정만큼 앞으로 계속 좋은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짧은 시간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그 기억에 좋은 시간으로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늘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오랜 기억에 남을 것 같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됐어요 자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 못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무대 댄서분들 올라와 주시면 사랑 너여 아 한 가지 더 당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팬스 근처에 많은 분들이 지금 서 계세요 그래서 공연이 혹시라도 끝났다 싶으면 앞에 분들부터 나가면 돼요 안 돼요? 네 오늘 대답 물 너무 잘해 주시네요 네 차례대로 차례대로 어 한 분 한 분 이 나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?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곡이요 네 사랑 실탄이요 하하하하하 네 박수 한 번 볼게요 그러면 아니야 지금 알죠 노래하는 중간에 박수 한 번 여러분들 함성과 박수 한 번 보고 그리고 또 한 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마지막 곡 사랑 너였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참여했습니다 이야기 어느날 내게 왔어 소만이 처럼 왔어 고백 흠이 고인 내 가슴 적셨어 그 위기고인 한중 이별을 끝돼요 그리고는 내 가슴 뛰게 했어 어린 아이처럼 설레르니 나는 도대체 다 같이 왜 이러는 건가 사랑은 너였니 내가 니의 맘에 사랑은 너였니 나도 놀라게 하는데 빛을 모아 빨빛보다 다른 그 멍청심에 사랑은 너였니 나의 참 사랑 사랑은 너였니 사랑은 너였니 사랑은 너였니 또 박치 소리 질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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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